저는 이제 중국 카트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약 거의 한 4천만원 정도 현질을 하면서 키오온 중국 카트라이더 코리아 배지 아이디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한 코리아 배지입니다 K-O-R-E-A-B-A-Z-Z-I 복귀 완료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 계정 잘 살아있고요 라이센스는 현재 L2입니다 이게 좀 살짝 폭팔리기는 하는데 밑에 칸의 계정 일단 좀 봅시다 자 제가 저도 지금 마지막 접속일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2년 전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좋은 차가 R8X였습니다 R8X 올 레전드 기본 바치고 여기다가 출탈변 333 강화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 부서가 존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V1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차는 또 또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카에 또 돈을 제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플로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보세요 자물쇠 보세요 자물쇠 342개 있어요 플로토 이런 건 다 썼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테칼리 계정에 지금 황금마차가 있구요 R8X 스펙트X 굿엑스가 있구요 블랙비틀 블랙비틀 9 차가 저도 지금 V1차가 와 연주카드 V1이 끝이 않아? 자 그리고 중카서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카서버가 일단 또 중요한데 지금 방이 한 몇 개나 되는지 일단 볼게요 비밀모노방은 일단 뺏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이디를 판다고 거래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충 보면은 방이 2개 3개 4개 많지가 않아요 다 비본방이에요 보면은 지금 서버가 현재는 이런데 어차피 결론은 카트라이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차피 중국카트 강제로 넘어오게 돼 이제는 자 그리고 무구전은 요렇게 무구전도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중국카트는 또 핵들이 너무 철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카트 근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 중국카트가 지금 클럽전 랭킹 1등인 CS 보면은 2,400만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치 2,400만 핵으로 이제 올린 점수고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 이제 중국카트에 이제 현질을 해야 돼요 뭔가 전쟁 나서 해외로 피난 가는 것 같다고 있는 Gothic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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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Passover 잠깐만 익숙이가 없으니까 정말 어색하다 나이 어 야 화면 안달려 왜 몽끌기 자 임도 한번 다주시고 탕아 존나 빠르죠? 정말 좋은게 뭐냐면 탕카할 때 속도가 빨랐는데 통합속도로 바뀌면서 속도가 늦어졌잖아 근데 둘 타도 물론 통합속도 해놨는데 333 출탈변 강화가 있다보니깐 차가 한국서버보다 훨씬 빨라요 속도감이 매우 빠릿빠릿합니다잉 2등이 한 2등을 해야지 자 아무튼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하트레더 서버입니다 여러분들 야야야 미타 난데 미타 난데 미타 난데 그렇지 와 송상 길을 좀 약간 맵을 잘 몰라가지고 아 자존심 상하네 야 기븐임마스터 방장 내놔 자 기븐임마스터 하면은 코리아 배치는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방장 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셨죠 여러분들 바로 기븐임마스터 하면 원래 한국이었으면 뭐다? 강패예요 오! 코리아 배치다 이게 바로 슈퍼스타 코리아 배치예요 레디 야 출부가 잠깐만 야 출부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씨X 아 제 새끼 제 끙끙이 개 끙끙이 씨 애기 잠깐만요 집중적요 저 새끼야 저 죽이고 왔어요 따라가겠습니다 너 좀 하래? 어 이새끼야 안되겠네 이거 야 야 잠깐만 1등 잘하는데? 야 3등은 뭐야 우리팀? 뭐야 누구 어 이새끼 이 씨드 쓰고 존나 치사하게 하네 이씨구리 나는 이 씨드 안나가는데 아니 지구들을 쓸거 다 써 천천히 와 이새끼 익시드 하지만 플라스는 영원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으로 역전해드릴게요 바로 역전해 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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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1등이 너무 익시드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V1은 뽑아야 되긴 뽑아야겠다 이거 제가 V1을 뽑긴 뽑을게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스펙도 X다 보니까 와 이 쌀 빡세긴 빡세다 확실히 빡세네 됐나요? 맞나요? 아니에요 1등이 아니라서 아닌 lawsuits 1등이 안 Cong 걸리려 2등이 바로 3번 1대 3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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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